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을 뺏기 위한 네이버 축출에 나섰는데요. 이후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과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의 경영권을 놓고 네이버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인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난 2011년 네이버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난 2021년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갖고 라인야후를 지배해왔는데요. 이후 라인은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으며 이제는 일본인 9700만명이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네이버 자회사가 해킹을 당해 5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라인야후의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라며 4월의 대책이 불충분해 라인야후의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마스모토 일본 총무성 또한 지난번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일을 지시한 이유는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후 라인야후는 탈 네이버를 공식화했습니다. 네이버 또한 기업가치 높이는 걸 최우선 가치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라며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에 강제 매각을 추진하듯 정보 악용 가능성 때문에 적대국 기업의 플랫폼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 청소에서 파트너국으로 지정한 한국의 민간 기업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라인 뺏기 사건에서 네이버와 정부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 주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제 번호 010-8178-922-5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178-92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하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